나 이거 이제 안 떼면 오열인데? 결국엔 언젠가 나온다는 걸 알고 있는데 어떻게 간절해요 사람이 와 슬슬 나올 때가 된 것 같은데? 결투장 맵을 이렇게 마우스 커서 이렇게 정확하게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내려오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더 쓰다듬어야 되나? 잠깐만 좀 더 쓰다듬고 쓱싹 쓱싹 착하다 착하다 이제 나오자 착하다 착하다 사람 좋아 보이나? 어 말로 해서 안 되겠는데? 아니 근데 이게 뭐 지금 뭐가 귀엽고 그게 문제가 아니야 이러면 안 돼 어? 아 뭐야? 칼 수락 눌러버렸어 아 맞다 상자 깡 마저 해야지 제발 제발 내 내 11만 원이 땅바닥에 분해된 거 보고 싶지 않아 내가 아무리 문이 없어서 이렇게 된 것일까요? 내가 천장 천장을 60행기라는 거지 진짜 60행기를 가는 사람 별로 없을 거 아니야 천장이 60행기라는 거지 걔가 60행기 아니잖아요 어? 이거 덥다 슬슬 에이 설마 감사합니다 와 두 번째 코인 두 번째 코인 들어가자 아니 그만 이것도 더 보태요 키키 감사합니다 아니 그만 줘요 나 은퇴하면 방송 열심히 해야겠는데? 제가 은퇴하고 4행성 콘텐츠를 할 때 방송을 켜고 해야겠어요 자 누가 하자 어 근데 진짜 이렇게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평소에 이 별풍 받아도 쓸 곳이 없어서 오 와 이 이펙트부터 다르구나 뽑았어? 뽑았어 얼마 주고 뽑았어? 나 지금 어 나 지금 한 35개 까서 나왔어 그러면 이제 한 10 12만 원? 13만 원 정도 써서 뽑았지 여기서 이제 럭스까지 나오는 거 아니야? 어? 여기서 럭스 안 나올 걸? 이거 상품 구성을 보면 뭐야 방금 환중이 나왔던 거 같은데 하하하 하하하